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긴급지원금이 맞느냐, 또 언제까지 지원금 논의만 할 거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뭐가 문제인지, 또 도대체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윤현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어제 오후에 예정대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는데요. 지급 대상 하위 70%인 정부 원안을 재확인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초 정 총리의 시정연설 뒤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나 재난지원금 방향을 논의하려고 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아직까지 선거 참패로 인한 당 수습을 하지 못해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라는 의견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과는 조율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총선 때 공약했던 것처럼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기간 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사퇴하면서 당내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통합당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거대 여당이 전국민 지급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았는데, 또 막상 그렇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 입장도 강경하네요.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차관 등 참석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가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남겨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기재부는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라 국간 사정이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실제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8년 35.9%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 38.1%로 뛰었고, 올해 4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2차, 3차 추경을 위한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43%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와 국회, 국회 내에서도 여당,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안 규모를 증액하려면 기재부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정부 의견을 민주당이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이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가구당 최대 지급액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 소득 상위 50% 이상 가구에 대해선 지원액을 낮추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정부나 야당과 계속 충돌할 경우 민주당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